자 이번에는 8번 10강 8번 하겠습니다. 역시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자 머미피케이션은 머미에서 나온 거죠. 머미는 M-U-M-M-Y. 미라죠. 미라. 미라의 머미파이니까 미라화 하다니까 머미피케이션 하면 미라화 정도 되겠죠. 자 미라화. 어디에서 고대 이집트에서의 미라화는 was developed, 발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달되었습니다. In response to, 모모에 대한 대응으로, 모모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뜻이죠. 모모에 대한 반응은 점진적인 변화. 자 그래주얼은 점진적인, 그래서 그래주얼리 하면 점차, 점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주얼리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점점, 점차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자 어디에서의 변화? 역시 전치사 군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겁니다. 점진적인 변화. 어디에서? The burial preferences. 자 burial. 원형은 bury. 묻다, 매장하다. 여기서 burial, 매장. 자 매장, burial preferences. 매장 선호도. 이렇게 되죠. 매장 선호도에서의 점진적인 변화. 뭐에 관한? 역시 마찬가지죠. 5부는 뭐에 관한? It's deceased. Desist는 사망. 사망. 그죠. Desist 해서, The desist. 여기서 더는 It's로. 자 그래서 여기 고대 이집트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어떤 사망자들, 망자들. Desist는 고인. 이렇게도 말하는데,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매장 선호도에 있어서, 매장 선호도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artificial preservation of bodies, both human and animal, was practiced in Egypt from about 2686 BC until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자 artificial, 인위적인, 또는 인공적인 보존이 이렇게 되죠. 보존 of bodies, body는 뭐 시체, 또는 사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body는 우리가 corpse 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adaver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cadaver. 그 다음에 뭐 carcass. carcass. carcass은 보통 동물의 사체를 많이 말합니다. 물론 시체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시체 단어는 body, corpse, cadaver, carcass. 이 세 개가, 아 네 개죠. 요거를 잘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인공적인, 또는 인위적인 보존이 뭡니까? 바로 mumification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mumification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보존, 이게 바로 미라화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뭐에 미라합니까? 둘 다죠. both human and animal. 자 인간과 동물 둘 다에 대한 그런 인위적인 시체. 이 시체가 인간과 동물 둘 다의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practice. 이것은 practice가 원래 맞는 표현이죠.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밑에만 쓰죠. 그렇죠? 실행하다, 실천하다, 연습하다, 또는 명상으로 관행, 관습되죠. 그래서 was practiced니까, 이런 인공적 시체의 보존이 실현되었습니다. 어디에서? in Egypt. 언제부터? from, about, yak. yak. BC. 기원전 2686년부터. until. 이렇게 되죠. 그죠? from, until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the beginning. 시작까지. 자 뭐의 시작? of the Christian era. 서기입니다. 서기. 우리가 지금 서기, 2020년에 살고 있는 거죠. 서력기원의 줄임말입니다. 서력기원. 서양 달력으로의 시작. 서양 달력의 시작. 서력기원의 시작. 서력기원. 서기의 시작까지. 그렇죠? 그래서 인공적 보존, 즉 미라화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실행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Artificial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유리, 점수, 점수, 기능. 초기 이집트인들이, Tillens, early가 되었던 정보는 초기 입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이, Were buried, 그러니까 매장되었습니다. 어디에? 모래에임. typically, 보통, 전형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로. The fetal position. 태아의 자세로 모래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왜? 줄이기 위하여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구멍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구멍? that would need to be dug. dug은 파내다 이런 뜻이죠. 파내어야 할 구멍의 크기죠. 매장하려면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을 파내야 되겠죠. 파내어야 될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 툴을 결과로 해석해도 됩니다. 투부정사 부사적 보충이 지금을 쓰기 위하여 목적으로 해석했지만 결과를 해석해도 됩니다. 태아의 자세로 매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구멍의 크기를 파내어야 될 구멍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결과를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 결과로 투부정사를 결과를 해석하는 연습도 해두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디하이드레이트 탈수시키다 건조시키다 이런 뜻이죠. 탈수 또는 건조시키다 입니다. 하이드레이트가 물이라는 뜻이고 디가 물을 없애는 거죠. 자 그래서 탈수시킬 것입니다. 그 시체를 The physical features of the body would be altered and this life-like appearance of the corpse may have supported the belief of an afterlife. 또 육체적인 특징들. 그런데 우리가 features 하면 얼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S가 붙으면요. 이게 얼굴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야 어떤 물리적인 얼굴 또는 신체 얼굴이 살 필요 없이 그냥 신체적인 특징들을 하면 됩니다. 자 physical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육체적인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신체적인 또는 물리적인 특징들 또는 신체적인 특징들 뭐에 그 시체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이 Would to be altered, 바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life-like는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모는 이 말이죠. Of the corpse 그 사체의 시체에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외모가 어 근데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 모양 또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The body가 바로 The corpse란 말이야. 그럼 같은 사체인데 여기선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라고 했죠. 살아있으려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살아있을 때 모양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Alter는 바꾸다. 변화시키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대신 retain, 유지하다가 더 좋겠죠. 그죠? retained. 그래서 유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 같은 외모, appearance는 appear에서 나온 거죠. appear가 뭐야? 보이다, 나타나다니까. 보이는 거니까 외모, 용목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사체의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모가 may have supported, may have pp, might have pp.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입니다. 막연한 추측, 막연한 추측. 자 우리가 명백한 추측은 뭡니까? 반대로 명백한 추측은 must have pp죠? must have pp. ok. 자 이건 명백한 추측.